아름다운 도시, 귀농 기촌하기 좋은 최적지, 충북 단양 구슬을 찾았습니다.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충북 단양은요, 아무래도 산 좋고 물 좋고 경치도 참 좋지만 귀농 기촌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잖아요.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귀농 기촌을 하려면 도시인들이 많은 비용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비용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. 그다음에 소백산 남한강에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좋고 해서 귀농 기촌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또 경치까지 좋아서 금상첨화인 것 같은데요. 특별히 지금 이 전시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보여요. 아로니에가 특산물로 나왔는데요.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반양에서 작년부터 농촌의 새 소득장목으로 특화장물로 선정을 해서 약 한 3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전국에 약 한 30%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단양만의 특화장목, 소득장목으로 새로 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그렇군요. 단양의 특산물, 몸에도 좋고 또 청정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이 됩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볼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충북 단양 부스였습니다.